예를 들면 여기에 김밥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김밥이 들어있는 김밥 바구니. 그런데 김밥 바구니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죠. 땅바닥에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지해 있는 김밥 바구니. 우리가 의인화 해볼까요? 의인화. 이 김밥 바구니는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못이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다. 찝찝하잖아. 이런 거 보면 망치로 받고 싶거든요. 다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바퀴벌레가 한 마리 기어간다.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정지해 있는 김밥 바구니는 일상용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무기력하다. 또는 무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못을 박을 수 있어. 바퀴를 잡을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여기 김밥을 팔려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 김밥을 팔려고 머리에 일려고 해. 파는 곳까지 파는 장소까지 지하철역까지 야구장 앞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들어요. 들려면 당연히 힘을 줘야 됩니다. 김밥 바구니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쭉 들어 올리는 거야. 쭉 이동을 시켜요. 슬슬 개념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 그래서 김밥 바구니를 결과적으로 뭐 했냐면 머리에 이인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가 머리에 김밥 바구니를 머리에 이렇게 들어서 머리에 이었다. 들어 올렸다.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김밥 바구니의 표정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환하게 바뀝니다. 아까와는 달리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힘을 줘서 김밥 바구니를 올려놓으면 이 김밥 바구니는 못도 박을 수 있고 바퀴도 터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능해지는 거죠. 유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할머니의 어떤 행위가 할머니가 결국에는 김밥 바구니의 어떤 상태 상태를 변화시킨 거거든. 능력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죠. 이 행위.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일종의 행위죠. 행위. 이 행위가 이어진 뒤에 이 행위가 개입된 이후에 김밥 바구니는 능력치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우스꽝스럽게 김밥 바구니와 할머니 사례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할 뿐이지 과학자들이 이제 수십 수백 년에 걸쳐 뭐 수년에 걸쳐라고 합시다. 너무 과장되어 있네. 어쨌든 수년에 걸쳐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행위. 그 행위라는 게 뭐냐면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반드시 물체는 없던 능력이 생긴다. 능력치의 변화가 생긴다. 여기는 뭐냐?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죠. 구체적으로 못을 박는다든지 능력이잖아. 바퀴벌레를 터뜨린다든지. 그죠? 누군가를 밀어제끼고 모양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등등의 물리적 능력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할머니가 쭉 걸어가요. 할머니가 김밥을 이렇게 이고요. 머리에 이고. 머리에 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김밥 바구니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있는 거니까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죠.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그럼 이제 힘을 줘서 이동을 했으니까. 아니 뭐 힘을 줘서 이동을 하면 그런 행위가 개입된 이후에는 물리적 능력치가 변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도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여기서는 김밥 바구니의 표정이 유지돼요. 자신감이 유지돼. 딱히 뭐 바퀴벌레를 터뜨리는 능력, 못을 박는 능력, 이런 물리적 능력의 변화가 없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갸우뚱하죠. 아니 뭐 힘줘서 이동시키면 능력이 변한다면서요. 근데 왜 힘줘서 이동시켰는데 능력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잘 봐. 그냥 자연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뿐이야. 우리는 그걸 잘 분류해서 핵심만 뽑아내면 돼. 잘 봐.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키고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켰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언어를 만들면 되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힘의 방향과 어떻게 이동했죠? 수직하게 이동해요. 우리가 보니까 힘을 줘서 이동을 하더라도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하면 능력치의 변화가 없더라. 그걸 발견한 거야. 그냥. 원래 자연현상이 내포하고 있던 하나의 규칙을 발견한 거죠. 힘 줘서 이동한다고 무조건 능력치가 증가하진 않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목적지에 김밥 파는 장소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김밥을 막 던져버릴 순 없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데 이렇게 받치고 내려놓겠죠. 조심스럽게 김밥 바구니에다가 힘은 여전히 위로 줘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받쳐주면서 위로 힘 주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쓱 내려놓는 거죠. 이동은 아래로 해요. 그러면 김밥 바구니의 표정이 점점점 다시 어두워져.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김밥 바구니가 다시 무능해집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입되고 나서는 다시 유능했던 김밥 바구니가 무능해지네. 아 잘 봐. 잘 봐요. 일반화 해볼까?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우리는 워낙 급하니까 수험생이니까 이 개념을 그 당시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방식대로 또 관찰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실험하고 예를 들고 예를 들고 예를 들고 몇 날 며칠 이럴 순 없잖아.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 과학자들이 자기 일생을 투자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 겪고 고민하고 또 쳐내고 추가하고 해서 만들어놓은 이론을 수십 년 동안 또는 뭐 길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이론을 단 4시간 만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불만을 가질 건 없어. 그냥 우리는 특징만 잡는 거야. 뭐냐면 확인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왜 meat을 해? 이제 생리하는 것 같아. 다음 시간은 뭐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somewhere po'를 되나? 그래. 이제 내 존버 그 개념을 가진 것 같아.